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어... 뭐예요? 아, 전동 스쿠터. 의료용 전동 스쿠터. 안 보이죠? 버스에 가려서. 이때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버스에 승객이 20명 타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될까요? 여기서 무단횡단하네요. 와... 저 넘어지면서 뒷바퀴 깔렸으면 와... 끔찍합니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나요? 전동 휠체어가 아니고요. 전동 휠체어는 의자예요, 의자. 이렇게 핸들, 핸들이 있는 건 전동 스쿠터입니다. 핸들인데요. 이건 의료용 전동 스쿠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여 m 되나 싶었는데요. 한 5 내지 7m에서 나왔다고 그러시나요? 여기에서 지나가고... 한 10m나 치자고요. 버스 한 15톤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20명 타고 있어요. 급제동으로 승객이 전부 다 우왕! 급제동으로도 못 피하죠. 저 앞에 지나면 버스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버스 지나고 한 5m, 7m? 아, 전동 스쿠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아, 저거 도저히 못 피할 상황인데요. 그런데 경찰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벌점 부과하면 범칙금도 부과한다는 거죠. 저희 기사님은 이 사고로 정신과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야, 저거 과연 의료용 전동 스쿠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무죄 가능한가요? 즉결시판 가면. 경찰 조사 시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시판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는 즉결시판, 그게 한 2주 후에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달 후에 받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결과는 그날 바로 나와요. 피해자분은 수술이 필요하대요. 그런 진단이 8주, 12주. 나한테 잘못 없으면 치료비 하나도 안 돼서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 조사는 보험 조사는 먼저 해 주래요. 그리고 나중에 부당인들 받은 청구 소송하래요. 이거 우리가 거부해도 되나요? 네, 거부해도 됩니다. 거부하면 경찰에서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교통사고 사실확이나 발급해 주면 그걸로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보험사가 가불금 형태로 치료를 일단 해 주는 거죠.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즉결시판에서 무죄받으면 치료비 다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수술하면 치료비가 1천만 원, 2천만 원 그 이상 낼 수도 있는데 다 토해내야 돼요. 오히려 외상 스트레스 상해로 병원 치료받고 계신데 역으로 보상금 청구 소송하는 방법일까요? 이거는 산재로 치료받으세요, 산재. 굳이 저 상대를 할 필요 없어요. 그 소송 절차 저거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본인이 소송하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냥 산재로 처리하세요. 그렇다면 버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한쪽으로 가는데요. 100%가 버스에게 잘못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차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로 왜 들어온대요? 왜 왜 왜? 버스에게 잘못 0.00001%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버스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나중에 치료비 다 토해내야 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즉결시판에서 꼭 무죄 판결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조사관께서 이거 도저히 안 되네.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되네. 버스가 50으로 가고 있었는지 40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30으로 가도 못 피하죠, 이거예요. 버스에게 잘못 전혀 없습니다. 그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이 트라우마 엄청 심하죠. 오죽하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경찰은 지금 블박차에게 범칙금 부과하고 벌점 부과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경찰이 그렇게 처분하면 즉결시판 가야 되죠. 만약에 사망했으면 검찰로 넘겨지고 검사가 무혐의냐 기소냐 또 판단이 되죠. 또 검사도 만약에 기소한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아야 되겠죠. 그럼 무죄 험난해집니다. 그럴 때 나 혼자서 대처하기는 힘들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형사합의금을 도와주죠. 요즘 건 2억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할 때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변호사죠. 그런데 변호사를 꼭 법원 단계에서만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사망했다. 지금 다치기만 해서 수술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사망했다고 하면 그리고 경찰이 당신 잘못 있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 초기 단계부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도로교통단을 분석해 보자. 블박차, 블박버스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저 전동,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나온 지 얼마나 되겠어요. 저거 나올 때 나랑 거리가 얼마냐, 내 차랑 거리가 얼마냐. 이 블박차 전방이 약간 화각이 좁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막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전이라 해봤자 언제겠습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전에 지금 아직 안 나오죠? 버스가 지나가니까 버스 지나가면서 나오잖아요. 한 10여 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버스가 과연 저 때 발견하고 바로 멈추면 멈출 수 있겠느냐.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자 보험 제대로 된 걸 가입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된 게 아직까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나오면 진짜 대박일 텐데요, 그렇죠? 초기 단계부터 억울한 운전자를 위해서 운전자를 위한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 억울한 운전자에게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 선행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럴 때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그게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죠. 이번 사고는 설령 사망했다 하더라도 무혐의 무죄가 옳습니다. 왜?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